와르르 덜그럭 덜그럭 감사합니다 덜그럭 덜그럭 이래도 감사하나 볼까? 뚜쉽구 뚜쉽구 감사합니다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조사해야 되나? 아 감사함이라서 와 오랜만이다 이거 어디까지 했냐? 어? 왜 이렇게 근데 화질이 좋아졌지? 어? 이상하네? 송출 화면이 되게 깨끗해졌어요 저 송출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뭐야? 잘됐잖아 어디까지 했뚜랑 뭐지? 엄청 깨끗해졌네? 저 그동안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 닌텐도 스위치 방송할 땐 OBS 송출 화면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좋잖아 할만하잖아 이거 아 더워있어 욕 나오기도 없네 네 그래서 기억이 나네 꼬부기 신수 잡고 그 꼬부기 신수의 힘을 석시딩 석시딩 한 올리비아가 에잇 에잇 올리비아가 그 땅의 힘으로 땅의 힘으로 그 다보여 타워를 다보여 타워가 맛동산화 된 거를 이제 고치러 가는 게 남았을 거예요 야호 아 근데 너무 오랜만이다 아이씨 진짜 내가 직선으로 못 가나봐 그 고양이 몸에 가로로 테이프 붙이면 고양이가 직선으로 못 간대요 나도 그거 된 거 아니야? 어 기도하고 있다 부디 땅의 신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길 이래도 지킬 수 있나 볼까 또 식구 깜짝이야 으악 지금 뭐하는 거야 땅의 신수님 위에 올라타다니 천벌받을 짓을 우리 기도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뭐냐뇨? 뭐냐뇨 뭐냐뇨? 뭐냐뇨 땅의 신수님께서 낮잠을 주무시는 중이에요 내가 박살내지 않았니? 니네 신수? 느그 신수 내가 박살냈는데 내가 박살냈어 가로시처럼 방해하지 말라고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이건 어때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거 읽을 필요 없겠지? 바로 갑시다 이거 떨어질 수 있나? 아니네 안녕 엉금엉금 훌륭한 길이네 발 밑에서부터 찌릿찌릿 힘이 느껴지는 걸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뜬금없이 안녕 구겨졌어 아직도 아니야 나 이거 다 읽어봤어 발톱 자국인가? 나도 당분간 발톱을 자르지 말고 길러봐야지 어? 와르르 덜그럭 덜그럭 감사합니다 덜그럭 덜그럭 이래도 감사하나 볼까? 뚜식구 뚜식구 감사합니다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조사해야 되나? 아 감사함이라서 감사함이라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었던 거야 아 귀여워 네 가지 빛깔로 빛나는 영엄한 장소가 있다고 들었어요 나도 그게 뭐야 밑도 끝도 없이 떡밥을 주네 그게 뭐야 아씨 뭔데 뭔데 그래서 뭔데 그린? 응? 이 띠릴인 거야 아 딩동댕동 뭐야 배틀에 유용한 기능 타이머 자동 연장 머신이 완성되었습니다 키노피요타운 아 나 샀는디 만요 마리오씨 덕분에 스태프가 전부 돌아왔어요 돈 좀 벌어볼까? 어? 어? 어 액세서리숍 상점이다 반짝 부츠 금속 부츠 아 감사함 뭐야 이게? 이건 반상품이 아니에요 이렇게 뾰족한 버섯은 아무도 안 살걸요? 그럼 왜 놓는 거야? 왜 산 왜 놨냐고 아 웃겨 하나씩 사죠 이거 인맨 제한 있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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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 어떤 한지 볼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애 보물 모형은 일단 컬렉션이니까 다 모아두죠 귀여우니까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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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놓은거야? 저 뾰족이 버섯을 버섯 하나 사 남는게 돈이요 5,000코인이상 5,000코인이상 준비했군요 어 카드 준대요 멤버십 오! 오! 이게 벌써 나와? 대박 야 이거 나중에 많이 사야겠다 뭐 준대요 암흑만 모아 쓸생각 아니었는데 쓸생각이 어잉? 쓸생각은 아니었어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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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좋다 근데 이게 난 벌써 나올 줄은 몰랐네 아무리 그래도 아 많구나 탭은 많구나 어 그리고 나도 지도가 있는건 몰랐네 어 와 속삭임의 숲에 구주 못한 키노피오가 더 있었어 와 이렇게 지금 부족했구나 땅에 사온 야 아직도 반은 못했네 세상에나 알림도 이렇게 있구나 나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됐다 근데 저 뭐 있어 어? 아 뭐야 저는 버섯이 아니에요 키노피오라고요 아니었어? 버섯이 아니었어? 버섯 모양으로 접힌 키노피오였나봐요 저 볼 뿡 하고 있는거 봐 선물은 뭘 사가지? 아 나 저 키노피오 저 손이랑 뿡 입이 너무 귀여워 잠시만요 1원 있었니? 1원을 위해 만든 공간이라고? 웃기고 있네 돌아가야지 뭐가 NPC들이 많아졌다 넌 뭐야? 운세 뽑기 운세 뽑아요 나 운 봐줘요 나 요즘 외로워요 짠 나왔습니다 컨디션이 컨디션이 조금 좋아질 것 같아요 아 아 버프 효과 줬어 대박 저도 악세사리 장비에서 댄디한 키노피오가 될래요 어 그래 안내소야 안내소야 마리오씨 H업으로 정말 힘이 세졌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어? 진짜? 해머는 점프로 배틀 없이 이긴다고? 아 그렇다고는 합니다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오이 오이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나 바보였어 나 또 이거 했어 뭐뇨? 야 뭐냐 이거 아 나 이제 마스터 됐어요 나 이제 이거 잘해요 왜 한쪽 방향으로 만들죠? 경력 성공! 뚜쉽구 밟기 한 번이면 엑스 뚜쉽구 굳이 버튼 추가 능력 안 해도 한 방에 좋긴 하네 뭐뇨뇨뇨뇨 이것도 무뇨뇨 무뇨뇨 아 그 스펙상 공격력이 세졌어요 는 아니고 그 힘이 세졌으니까 이렇게 바로 보내버릴 수 있어요 이 기능이 생긴 걸 말해주는 거 같네 무뇨뇨 이제야 다부여 타워에 관해 다부여 타워 다부여 타워 이건 좀 이름이 야해 어 여기 누구 있어 아 맞다 나 이거 기능 있지 가까이 오면 배를 울리는 거 나무에 걸린 물건은 그렇게 꺼내면 되는군요 깜빡했다 나 이거 어 아 이거 지금 못 간다 이거 이거 막혀가지고 지금 못 간다 저 뒤에 키노피오씨가 있을텐데 참 참 마리오 시리즈가 컬렉팅 할 걸 되게 잘 만들어 아 아 힘이 세져서 한번에 밟으면 죽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난 그걸 하지 못했어 기본적으로 할 수 없었어 뭐냐 이게? 뭐야 뭐냐 이게 아 아 아 아 천재 천재 나 피 왜 85 됐어? 피 엄청 많아 나 원래 그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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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번에 죽으니까 뭐 좀 편하긴 하네 그동안 이 전투가 너무 귀찮았는데 뭐 이제 이 정도는 할만하지 특유의 마리오식 그 보너스 맵 같은 거 한번 가보고 싶다 막 코인이 잔뜩 있던가 막 그러는 거 아 아 저 슈퍼 스매쉬 브라더스 얼티밋도 샀어요 그것 좀 해볼까요 이따가 이따가 해야지 어? 얘랑은 전투네 굼바 헤이호는 그냥 밟아서 캐스 없앨 수 있는데 얘네들은 한번 때려야 되네 뚜루뚜뚜뚜뚜뚜뚜뚜뚜 그래도 오랜만에 하니까 뭔가 좀 상쾌한 느낌이 있다 역시 어? 아 나 금속 신발 있지 특유의 뭔가 프레쉬함이 있어서 할만하네 그래도 뚜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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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헤 또 85는 피가? 아까는 85 아니었어요? 지금은 피가 80이야 왜 다른교 조건이 뭐야 무엇보다 이제 굼바는 원툽고 2시코로 오오오앍 오지마 아 쟤는 또 날개뿔 아 날개뿔 날개굼바는 밟는걸로는 안되나봐 아니 뚜쉽고 질로는 안되나봐 아 이제 보인다 처음에 다 엄청 어려웠는데 이제는 딱딱 보여 문연뉴 문연뉴 예스 굳이 얘네한테 반짝빛지 않어도 되겠지? 쎄졌으니까? 문윤희, 문윤희, 아니야! 아니야! 반짝부츠 써야돼 문윤희 얘네 한 번에 잡을 수 있겠지? 문윤희, 20! 문윤희, 문윤희! 20이다 20 이제 처맞을 시간이네 문윤희, 오! 000000이래 와 이정도야? 이렇게 쎄졌어? 그러면은 좀 극한의 효율을 중시하려면 가드로 버티고 그냥 제일 기본 부츠로 하는게 무기값은 안들겠네 근데 너무 구두쇠 같으니까 그냥 풀 언제나 모든 열정을 다해서 하자 400원 좀 된다? 아이구, 아이 귀찮아, 아이 귀찮아 아 귀찮아, 야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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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찮아 흠 야 너 미안한데 진짜 귀찮아 어? 미안한데 너 좀 귀찮다 날개굽봐 아 그리고 그거 어려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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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뭔데 아아 와 나 이제 완전 똑똑이 됐네 이거 거의 다 못했는데 이젠 다한다 자 원통킬 아 세다 이제 좀 전투가 할만해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니네가 너무 세서 세는데 주는건 별로 없어서 힘들었어 그리고 엑셀런트 되게 잘 뛰어내요 이제 이제는 그냥 해도 엑셀런트 웬만하면 나온다 으으으으으으으악 잘됐다 그럼 이제 얘네도 원투시크면 되겠지? 아 하지 말 걸 그랬어 말 걸 그랬어 어? 이번엔 또 P70이야 아니네 80 됐네 왜 이렇게 어렵게 있어 얘들아 야 모르겠어 이건 진짜 모르겠다 일단 왜 이렇게 어렵니? 일단 하나를 이걸로 보내긴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테이오 뛰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뛰어오는 거 야 미안한데 이거 모르겠다 나 친구들아 미안해 이건 모르겠어 이건 모르겠어 이건 진짜 어렵네 괜찮아 다 죽여버리면 돼 아 이건 답이 뭐였을까 너무 궁금하다 하나를 위로 위로 하면 되긴 하네 하나를 위로 위로 하면 되긴 하네 하나를 위 옆으로 돌리면 되긴 하네 아 아쉬워 아쉬워 어? 진짜 나 때렸어? 몰랐어 그냥 발라도 죽었다 야 성공하네 아 귀찮아 오지마 오지마 내가 헤이오를 좋아하긴 하지만 넌 너무 귀찮아 삥 아무리 세졌다고 해도 군바만 한방에 죽는다였어 아쉬워라 이렇게 약간 진행하면 약간씩 세지면서 좀 더 스킵하는 게 생기겠죠? 그랬으면 좋겠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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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처리할까가 너무 궁금해 맛동산 타워 저게 질감이 더러워보여 뭔가 뿜 변신하는 거 봐 야 변신 장면 너무 멋진데? 그리고 굉장히 생략돼있다 거북거북 거북왕 됐어 으아 좋았어 그럼 시작할게요 시작해줘 이 감성이야? 이 B급 감성이냐고 그리고 그것도 괜찮다만 깔끔하게 정리됐죠? 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와 잘됐다 야 좋다